안녕하세요 우물장 진주바이솔입니다 결국은 감자집에 왔습니다 근데 감자를 절대 안줘요 감자 버리고요 바이솔 구경하러 가겠습니다 인사하세요 감자님 안녕하세요 감자의 감자입니다 어우 너무 잘생겼어요 아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감자 꼭 좀 캐놓으세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감자네 영상 잠깐 담아볼게요 야 작품입니다 언제 이렇게까지 많이 해놓으셨는지 모르겠네 맨날 땡땡 깔고 노는 것 같더만 자 감자집 구경 한번 해보세요 자 초이스 바이솔 야 아직 여기 색깔은 물 아직 물들어 있죠 우리 집은 물이 다 빠졌던데 아 초이스 이뻐요 눈으로만 꼭 보겠습니다 안 만질게요 자 모주밭 구경 잠깐 시켜드릴까요 자 모주밭 한번 보세요 너무 잘 키워 놓으셨어요 정말 열심히 하는 감자님입니다 야 감자가 크게 성공했습니다 바이솔로 세상에 자 폴리스 바이솔 오우 저 주먹 한번 대볼까요 어마어마합니다 야 모주밭 잘 해놓으셨죠 감탄사가 절로 나오네요 야 스윗바이솔도 있습니다 구경 좀 하세요 털보 사장님 인사 한번 하세요 강원도까지 감자집에 온 인사 좀 한번 하세요 그래요 이쁘게 인사하셔야죠 네 어디 고향집에 왔습니다 두 감자입니까 두 감자님 보니까 떨리네요 근데 절대 감자 안 줘 옥수수는 좀 이따 준대요 저 뒤에 농사 재놓은 거 보이시죠 옥수수는 꼬고도 먹겠습니다 꼭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까지 청년 감자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왔어 다 준비를 해서 저한테 와서 바이소로 사서 또 돈을 또 올려놓고 그리고 또 가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다 해놓고 감자 선물이다 이렇게 진짜 이거는 어머 여기 있어요 꽃순이 누님표라고 있네요 진짜 이 꽃순이 누님은 진짜 업어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